지오 단호의 자켓 깔까드야죠? 2명 그냥 사봤어요 싸게 3만원 정도 사는데 지오 단호인데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뭐하니 여름이 그래서 창발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CJ에서 사긴 했는데 괜찮네요 모델이 괜찮은건가? 약간 민트 베이지라고 해야되나? 아멘 젓가락 니트 베이지 색깔인데 사안하고 여기 뚝딱이로 되어있어요. 이렇게 입으니까 춥지도 않고 머리색하고 너무 잘 어울림없고 약간 베이지는 그냥 베이지는 좀 그래서 민트 베이지인데 베이지 색깔이 많아지네요. 좋네요.